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영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~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초콜릿 아삭아삭 바삭바삭 잘 먹으면 더 맛있어요 초콜릿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초콜릿 초콜릿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아이스크림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마지막으로 진짜 맛있을때 저는 이 육수의 이을때 부족해요 매운 다음 매운 뱃뱃뱃